이거 좀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 구간이 매직 구간 이에요 그건 떨어지더라도 좀 감안할 생각하면은 들고 가시구요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기까지 61선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4,000 몇백 원까지 손절가를 여기로 잡아요 4,000원 4,000원 잡고 대응을 하세요 4,000원까지요 우리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5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